한국인의 민족적 정체성은 항상 그들의 살과 피해 흘렀습니다. 때가 되면 일어날 것입니다. 전세계가 한류에 빠진 현 상황. 중국은 이런 한국을 바라보며 배아파하고 있죠. 이런 흐름 속에서 최근 하버드 유명 교수가 뱉은 말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소프트워 최강자이며 중국은 한국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하며 심지어 중국이 백억불을 매년 쏟아부어도 한국을 못 따라간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대해 극찬을 쏟아낸 이 교수는 과연 누구이며 현재 한국의 상황은 어떠한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세계의 가장 위대한 성공 스토리 중 하나. 하버드대 교수는 한국에 대해 극찬을 퍼부었는데요. 그는 최근 미국 사회를 뒤덮고 있는 한류의 흐름에 주목했습니다. 한국의 역량과 성공이 세계적으로 뒤늦게 주목받은 것이라 말한 그는 최근에 보여준 한국의 놀라운 문화적 성공 사례를 언급하면서 앞으로 한국은 더 많은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은 인물은 하버드대학교 명예교수인 조지프 나이조셉 사무엘 나이입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국가안보회의 의장직을 맡으며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인데요. 현재 국제정치에서 그의 말은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게다가 그는 소프트 파워라는 말을 창시한 인물로도 유명한데요. 군사력과 과학기술을 통칭하는 하드 파워와 반대되는 정신적 가치 문화를 통칭하는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일찍 안 인물입니다. 한국이 소프트 파워에 있어 절대적인 강자로 올라섰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한국이 차지하는 놀라운 영향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한 그는 케이팝을 거론하면서 이미 예전부터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했죠. 한국의 성공 스토리는 세계의 많은 이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소프트 파워의 힘과 더불어 한국에 존재하는 정치적 성공을 조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민주주의를 변인하고 있다고 말한 그는 지금의 성공은 우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역설했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특히 케이팝이라는 용어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점과 함께 케이팝을 제외한 다른 소프트 파워 영역에서의 한국의 약진을 설명한 점에서 그의 한국에 대한 높은 관심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중국에서 강연을 했을 때에도 그는 중국인들 앞에서 한국을 얘기하며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을 배워야 할 것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중국의 명문대생들이 모여있는 칭화대에서 소프트 파워에 대한 개념 강의와 함께 어째서 중국이 소프트 파워가 약한지 그 원인을 분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몰라도 한국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말한 조지프 나이 교수는 중국 정부의 엄청난 관심과 투자가 오히려 소프트 파워를 약화시킨 원인이라고 바라봤는데요. 공산당 정부의 엄격한 통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문화를 공산당의 소유로 간주하고 자유로운 문화 발전을 저해한 것은 소프트 파워를 양성하는 데 있어 오히려 독이 된다고 말한 그는 주변국들과 영토 분쟁을 벌이는 국가는 소프트 파워를 갖추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중국 정부가 벌이는 만행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인도와의 국경에서 마찰을 빚은 바 있으며 한국과의 영토 분쟁에서 한국인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조지프 나이는 비난한 것이죠. 한국은 미국보다도 작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소프트 파워를 갖춘 국가라 지켜 세운 그는 민주화를 이룬 한국인들의 정신이 이를 가능하게 했다고 말하며 중국인들에게도 민주화 정신이 스며들 것을 역설했습니다. 물론 중국인들은 조지프 나이 교수의 조언대로 행동하기보다는 중국 공산당에 충성을 바치는 모습을 보이며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는 자명하게 드러났는데요. 한국이 오징어 게임을 비롯한 콘텐츠 분야에서 성과를 이룬 반면 중국은 그런 한국을 비난하며 중국 문화를 훔쳐간 민족이라는 근거 없는 비난을 일삼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 옷은 물론이고 드라마에 등장한 한국의 전통 게임에 이르기까지 사소한 부분까지도 화제를 모으며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여실히 드러냈는데요. 2019년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오스카 사관왕을 이룬 것부터 2021년 오징어 게임에 이르기까지 케이팝을 포함한 전방위 분야에서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화려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할리우드 관계자들은 한국 콘텐츠를 끌어들이기 위해 엄청난 돈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들도 과감한 투자를 제한하며 한국 콘텐츠 잡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 한국의 발전의 중국은 오징어 게임은 원래 중국 문화라 주장하며 기존의 동북 공정과 비슷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죠.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운동복은 80년대부터 중국인들이 즐겨 입었던 옷이라 말하며 중국 네티즌들은 오징어 게임은 중국을 보고 만든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죠. 몇 년 전부터 한국의 김치는 물론이고 한복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에 걸쳐 한국 문화는 중국에서 비롯된 것이며 거기서 파생된 한국 콘텐츠는 모두 다 중국의 것이라는 주장과 맞닿아 있는 내용입니다. 소프트 파워를 키우는 것이 힘드니 대신 성공적으로 소프트 파워를 키워낸 한국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겠다는 심보입니다. 당연히 한국 네티즌들은 물론이고 전세계인들은 한국의 문화를 중국이 훔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중국도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 자국 콘텐츠를 생산하며 해외에 수출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자국에서 생산한 콘텐츠 수준이 국제 기준으로 현격히 떨어집니다. 중국 애국주의 영화 장진호 장진호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상영 7일 만에 박스오피스 매출 30억 위안을 돌파한 이 영화는 유명한 중국 스타 감독이 만든 항미원조 영화로 한국전쟁 당시 치열했던 장진호 전투를 소재로 만든 영화입니다. 내부에선 높은 평가를 받으며 이 영화를 본 중국인들이 거수경 내를 할 정도로 인기였다고 하죠. 그러나 해외에서는 비웃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영화 스토리의 수준이나 편집, CG가 매우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로 제작된 오징어 게임보다도 못한 퀄리티에 실수가 나올 정도라고 하죠. 수천억을 쏟아부은 결과는 이처럼 참혹했습니다. 한국의 콘텐츠를 따라잡기는커녕 완성도면에서 혹평을 들은 것입니다. 조지프 나이 교수의 충고를 받아들여 중국이 민주화를 시행하고 남의 것을 탐하려 들지 않고 내실을 다졌다면 아마 지금과는 다른 결과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조지프 나이 교수의 충고를 무시했죠. 중국은 매년 100억 달러를 쓰고도 원하는 결과를 뻗지 못했다고 말한 교수의 날카로운 분석을 보면 중국은 복을 스스로 걷어찬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발전한 수준보다 더 후퇴될 수 있는데요. 최근 중국은 출판물을 비롯 콘텐츠 시장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부기관의 검열이 더욱 강화된 것인데요. 이로 인해 중국 정부의 입맛에 맞는 콘텐츠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중국은 한국의 발끝조차 따라잡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 확장은 이제 막 시작된 수준 더욱 커져가는 한국의 영향력을 과연 중국이 쫓아올 수 있을까요? 전 세계를 매료시킨 한국의 문화가 더욱 큰 영향력을 미치길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한국의 콘텐츠들이 세상 속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길 기대하겠습니다. 소프트 대한민국 단어로는 선한 능력이라고 하지 그 선한 능력이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에게서 나올 수도 없는 것이며 단시간에 생성될 수도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족은 민족의 이념이 홍익인간이라는 신념 아래 5천년 이상 살아온 사람들이다. 배려심과 널리 이로움을 베풀고 함께 이익을 나누는 데에서 행복함을 누리며 함께한다. 그것이 선한 능력이며 소프트 파워이니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